자, 세신크리드4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진행을 해보죠 아직은 아니야 나도 모르겠어요 나도 처음하는 게임이니까 자, 미스터리오사 1719년 9월 이걸 철학적인 얘기라 하네 오, 잠깐만 드디어 관측소를 찾는건가? 자, 현자가 뭔가 위치를 알려줬어 자, 그렇게 이 게임 내내 찾아임했던 관측소를 드디어 찾게 되는건가? 자, 일단 그건 둘째치고 자, 빠른 이거 빛포인트 한번 찍자 자,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 뭐야 선원들은 또 왜 이거 아, 이거 얘들은 조난단에 통화가 당한 애들인가 보구나 그런거치곤 옷이 깔끔해 난 분명 세명 구했는데 왜 두명밖에 안눌었지? 뭐야 이거 말도 안돼 자, 보자 일단 빛포인트 먼저 찍어놔야 다음에 올 때 편하죠 이 위툭인가? 더위인가? 더위인가 설마? 오케이 오케이 저기다 잠깐 이거 타고 올라가야되는거 아니었어? 뭐야 뭐야 저긴데 저건데 한번 돌아가야되나? 아우 아우 죽겠다 이 가로막고 있지 아우 나 빛포인트 찍기 왜 한번 왜이렇게 힘드니? 아우 나 빛포인트 찍기 왜 한번 왜이렇게 힘드니? 여긴가? 오케이 오케이 죽이구나 자 여기 또 마야 비석군이 하나 더 있네요 흠 흠 뭐가 다른데요? 아 나 목소리 지금 잠겼어 나 눈 뜨니까 아홉시 반이더라고 아홉시 사십분이라고 사십오분? 응 그정도 뜨더라고 목이 아직 안풀렸어요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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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자 이거 한번 아이고 이건 또 왜이렇게 복잡하니? 이건가? 복잡하지 않구나 오케이 오케이 저기야 자 실내의 도약 제가 참 좋아하는데요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게 사실 그냥 이 안인데 저 이게 다 모으면 보상으로 뭐 주더라? 난 잘 모르겠어 야 오전이랑 오후랑 그렇게 목소리가 다르니? 자 일단 항의를 해서 어 생각보다 좀 거리가 있는데 자 이곳까지 가야 돼요 블랙바트의 책략 아니 목이 잠겨가지고 크게 소리를 못 찌르니까 목이 좀 풀려야 돼 근데 문제는 방송시간 끝날 때 목이 풀려있다 이거지 사실 이게 좀 더 컨디션이 좋은 목상태야 사실 저녁엔 피곤해가지고 그렇게 다른가 거리가 꽤 있네요 하지만 저는 훌륭한 항의 전문가였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도 충분히 생존할 수 있습니다 강렬신님 배울편 10개 고마워요 이게 거의 엔딩 다 와가면 이제 슬슬 이것저것 다른 것도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자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아 맞아 그 보니까 셀프선 입금일이 이번 주는 이번 입금일은 금요일로 바뀌었더라고 난 이제 목요일이 아니라 금요일까지 거지 애들아 한 푼도 없어 지금 지갑에 진짜 현금 딱 5천원인가 있는데 끝이야 저번에 3천원이라고 했었지 3천원이 5천원이 되는 마숙이야 확인해보니까 5천원이 있더라고 동전 포함해서 5천원이야 회사 월급도 10일날 들어오고 아 어떻게 살지 진짜 옛날엔 어떻게 살았지 옛날엔 옛날엔 뭐 5천원이 뭐야 빠운가지 것도 살았는데 아 지금은 지갑에 돈 없으면은 한 5만원 없으면은 불안해 막 괜찮아 우리 집 나 엄마랑 살아가지고 집에 밥은 있다 맛있는 걸 못 먹어서 그렇지 치킨 먹고 싶다 애들아 저 담배 안 피워요 나 이제 자꾸 그러는데 나 담배 담배 피울 것 같아 목소리가 담배 뭐야 담배 담배는 입에 대본 적이 없는데 자 여기가 목표지점인데 자 벌써 시킨스텐이네요 자 블랙바트의 책래 시작해보자 네 안녕하세요 잠깐만 왠지 4배 쓰는게 좀 그런데 느낌이 안좋다 자 포르두갈 성박을 찾아야돼요 피가 담긴 수정유리 자 그놈의 관측소 한번 찾기가 뭘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 자 이 에리어가 잠깐만 안개가 상당히 짙은데 자 일단 포르투갈 어선을 찾아보자구요 어우야 바람이 쎄 바람이 쎄 전투를 피하고 이크에크님 스티커 10개 1456번째 서포터 고마워요 자 그렇다면 일단은 좋아 한번 가보자 어머나 위험했어 어 이것들 암살 못하나? 둘 다 못하나? 한 번에 자 한놈씩 천천히 잡자 뭐야 이거 아 야 잠깐만 왜이래 어 뭐야 아이씨 뭐야 뭐야 아니 조용히 암살 했잖아 아 아 아 왜 쏘세요 왜 쏘세요 왜 쏘세요 왜 쏘세요 왜 쏘냐고 왜 쏘냐고 이씨 왜 쏘냐고 왜 쏘냐고 왜 쏘냐고 인간방패 그렇지 그렇지 왜 쏘세요 인간방패 인간방패 한 번 더 그렇지 아 아퍼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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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이제 나 몰라 나 이제 무쌍해 무쌍해 인간방패 어우 야 위험했다 그래 그래 아 왜 때려요 어딜 도망가 Net1 턴 어허 어디서 너만 총 있는거 아니야 나도 총 있어 해드시안 이놈의 억세신크리드는 제대로 완벽동결을 하는게 거의 없구만 어쨌든 이 기빠는 이제 제겁니다 마음대로 사고팔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 기빨 훔쳐가지고 내 예상인데 아마 이걸로 위장을 하려는 것 같아 자 다시 조타리운으로 돌아가자 좋아좋아 너무 가까이 붙지만 않고 배들이 다 허접하긴 하지만 자 일정한 좀 적정한 거리를 유지해가지고 자 노소세누르라는 배를 찾아보라는데 어허 아우 위험했어 부딪히면 안되지 무슨 주레피아기 게임같아요 저거야 저거야 상자로 획득해보자 상자로 획득해보자 좋아 좋아 걸리지 않아 진짜 자 이 두 녀석 넘어가야 되는데 준비하시고 쌍쌍 봐 들어왔어 들어왔어 어허 자 저거 탈취하면 돼 자 인조성 먼저 낚아보자 들어와라 이럴때는 버스콧 아트가 유효하지 자 한번 제대로 깽판 좀 부려보라고 땅취깽 약하잖아 음 이런 안걸렸어 안걸렸어 자 인조성한테 버스콧 아트 한번 딱 날려주면 그래 자 미쳐가지고 총으로 막막 쏘고 다니겠지 그래 그래 좋아 잘한다 좋아 자 막막도 쏴 막막도 쏘란 말이야 으으으으으으으으음 쏘 쏴 아주 그냥 계판이구만 오오오오오오 무쌍 아 무쌍 무쌍실패? 한마리 남았네요 한마리쯤이야 한마리쯤이야 엉덩이 어렵지 않아요 19점 자 이거였나 다시 배로 돌아가야 되는 거야 어 잠깐만 잭도우가 이쪽으로 오는구나 야 나 버리고 가지마 이것들을 야 야 나 버리고 가지마 미쳐가지고 니가 입에 선장이라고 니가 입에 국무란 말이야 깜짝 놀랐네 자 다시 조타륜 잡고 자 계속해서 전진해주죠 어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인데 방해하는 자는 전부다라는게 굉장히 위험한 말이죠 어 잠깐만 여기도 또 해안에 배가 많이 있어 너무 접근하면은 걸리는 수가 있으니까 어우 야 38짜리 대 함부로 건드면 안되지 다구리 맞으면 그냥 죽는거야 어 뭐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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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딪히면 안되요 자 배를 빼앗으라고 자 잭도우가 항해할 수 있도록 장애물을 제거하기 그러니까 저 두 녀석을 처리하자 이거죠 잡는거 자체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거야 가니라 근처에 적이 많네 아 이런 아이씨 그래 와 울거면 제대로 와 오 휴 그래 다행이다 자 어 숨어 숨어 쫓아오겠지 오면은 자 뒤쪽으로 돌아가서 동작을 보자 자 우리 장애물 친구 자 너도 너도 똥침 한번 맞아야지 맞아야지 그래 자 똥침 공격 비비 비비 익님 별풍선 한기 엥 죽인 멋이여 3709번째 탱클럽 고마워 아 너도 왜 종을 종을 올리니 정신이 나갔나 아아 안돼 아휴 좋아 무쌍 한번 찍어주자 걸린거 걸리면 화끈하게 나가야지 걸렸으면 화끈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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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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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너 샷에 풀고 결국 암살의 의미가 완전 퇴색됐어 원래 이 게임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원부터 암살 게임이 아니었어 갱판 게임이지 어젯 어머나 어머나 안돼 자 이거 버스크 닫을까 정말 유용하다 버스크 닫을까 뭐야 이거이 버스크 닫을까 정말 유용하다 그렇지 어허 이야 도끼빵 진짜 장난아니다 데미지가 어떡하지? 좀 더 힘들어 한옥씩 낚아잡아도 되긴 하는데 돌아가려면 못 돌아갈 것도 없지 못 돌아가나? 잠깐만 아이들이 좀 많은데 자 걸어봐 자 너도 너도 와 오케이 자 뛰어 자 어우 피했어 둘다 아이씨 아유 재수없어 꺼져 자 음 아이씨 아이씨 어디까지 가니 멍청이들은 유리 바보예요 너도 바보냐 응딩이 너도 바보예요 너도 응딩이 자 이제 이 배를 장악해주면 되죠 이제 이 배는 제껍니다 아아야 아우야 앞으로 돌아가는게 어딨어 아 또 무쌍 찍어야 되나 이거 무쌍 내 지장 아닌데 어디가니 아우야 아우야